마크 오늘 자신 있어요?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 이제 막 어떤 힘을 내자 파이팅 하자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? 파이팅 파이팅 아 그래요 사실... 아 아닌데 잠시만요 사실... 아 아닌데 잠시만요 좀 길게 영어로 할 수 있는 거 있나요? 진지해지죠? 난 지지 않을 거야 I'm not gonna lose 난 오늘 이길 수 있어 I'm gonna win 너 두고 봐 아 근데 이게 약간 아 근데 이게 약간 아 이게 진짜 저 처음 봤을 때 헷갈렸던 게 두고 약간 그런 게 조금 그 맛이 안 나와요 맛 나지 않으면 Look at me 날 지켜봐 Look at me I see you 눈빛 gewesen 하하하